엄마께서도 이제 용품을 다 확인하셨어요. 네, 우리 로운이가 이걸 잡으면 제일 기쁠 것 같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머니머니 해도 머니. 머니머니 해도 머니. 어쩐지 엄마가 복도는 꼭 본인께서 올려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우리 아빠에게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아빠도 좀 마음이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로운이가 이것만큼은 하나 피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명주실. 명주실. 이유를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짧고 굵게. 아, 짧고 굵게. 다소 돌잔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잘 잡으라고 쟁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로우나 선창하면 여러분들 잡아라 라고 하답해 주시면서 둘잡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치겠습니다. 로우나! 잡아라! 둘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운이의 선수 모두 지내봐 주시고요. 로운이 한 번뱅시다. 차진길! 차진길! 아, 차진길은 버렸어요. 차진길 버렸고요. 자, 아직 천재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로우니의 선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날 펜치도 놓치지 마시고요. 마이크! 아, 잘 나왔어요. 자,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힐! 자,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 흔들어서 같이 놀아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뒤속 본인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거 같은데. 자, 로우니의 선수는 다시 움직입니다. 로우니의 선수는 다시 움직여서 같이 놀아주셔도 괜찮아요. 로우니는 네가 잡아야 끝난단다. 자, 조금만 더 도전해 볼게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아, 잘 나왔어. 자, 마이크 손에 한 번 다시 지워봐 주실까요? 자, 그러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어, 마이크는 또 아니야. 자,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할께요. 하나, 둘, 셋.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엄마, 아빠 일단 쟁반 잠깐 내려주셔도 되고. 어, 어, 잤나요? 자, 잤나요? 다시 마이크 잡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자,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